어제 낮 12시쯤 부산 남구 용당동의 한 간판 제작 업체에서 불이 나 업체 직원들이 분말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에 나서 5분 만에 껐습니다. 이 불로 레이저 가공기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레이저 가공기를 사용하던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